문경시에 건립될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사업을 CJ올리브 네트워크스가 수조해 구축에 나섭니다. 문경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는 유휴부진, 옛 쌍용양회부진에 설립된 문경 실내 촬영 스튜디오 안에 구축됩니다. 이번에 조성되는 시설은 기존 크로마키 촬영과 달리 대형 LED 디스플레이로 조성하는데 CJ 측은 5천만 LED 픽셀을 갖추고 직선형과 곡선형 LED를 모두 활용하는 등 IT 기술력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